우리동네 동점마켓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번에는 이준석, 윤견양, 어리석은 사람, 고시구수 말고는 한계없어 이준석 서울대 강연이란 주제로 영상을 보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한동훈 당선 낙선자 만나 지구당 부활해야 당대표 출마하나 지구당 부활 필요성 이란 주제로 영상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동전을 수집하시면서 함께 시청해주세요.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최근 총선 당선 낙선인들을 만나 지구당 부활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28일 전해졌는데요. 한 전 위원장을 만난 당선 낙선인들에 따르면 한 전 위원장은 해당 자리에서 회계감사 등 투명성 보장장치를 갖춘 지구당 부활 구상을 제시했습니다. 정당의 지역 조직을 뜻하는 지구당은 2002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의 이른바 찻대기 불법 정치자금 수수 논란을 계기로 폐지됐는데요. 2004년에 한나라당 국회의원이었던 오세훈 서울시장이 발의한 오세훈 법정치자금법 정당법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현재 당협위원회 체제가 정착됐습니다. 그러나 당협위원회는 현행 정당법상 공식 정당 조직이 아니어서 자체적으로 현수막을 껄 수 없고 지역사무실 운영도 제한되고 후원금도 선거기간을 제외하고는 모금할 수 없으며 선거기간에만 운영이 가능하다 보니 정치신인이 현역 의원과 경쟁하기엔 불리한 구조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갈수록 심해지는 팬덤 정치를 완화하기 위해서라도 지구당 부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낙선자 중심으로 지구당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원회 조직위원장 대표단은 지난 2일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면담 자리에서 지구당 체제 전환 필요성을 설명하고 이를 민주당과 협의해줄 것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지난 23일 부산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당원 콘퍼런스 행사에서 이재명 대표가 지구당 부활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한 전 위원장은 이와 함께 청년들의 정치 진출을 돕기 위한 당원 교육과 연수 프로그램 도입 구상도 밝힌 것으로 전해졌으며, 한 전 위원장이 당 운영 구상과 관련한 의견을 밝힌 것은 처음으로 당대표 출마에 무게를 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국민의힘이 지구당 체제로 전환하고 청년들의 정치 진출을 돕기 위한 당원 교육과 연수 프로그램을 도입하게 된다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변화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정치 전문가적인 관점에서 이를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지구당 체제는 지역 조직을 더욱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합니다. 당원과 지지자들이 보다 일관성 있는 활동을 할 수 있게 되고, 이는 정당의 지역 기반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며, 지구당은 공식 정당 조직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후원금 모금과 지역 사무실 운영이 가능해져 재정적 자원을 더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선거 준비와 지역 활동에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현행 당협위원회 체제는 정치 신인들이 현역 의원과 경쟁하기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구당 체제에서는 신인들도 지역 조직의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정치에 입문하기 쉬워질 것이며, 회계 감사 등 투명성 보장 장치를 마련하면 불법 자금 수수 등 과거의 문제를 방지할 수 있어 정치 신인들이 깨끗한 이미지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지구당은 다양한 지역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어 특정 인물이나 그룹에 의존하는 팬덤 정치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는 정당 내부의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는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정치 교육과 연수 프로그램은 그들의 정치적 역량을 강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는 청년들이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올바른 정책을 제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청년들은 정치와 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이를 통해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방법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정치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며, 교육과 연수를 통해 청년들은 리더십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미래의 정치 지도자를 배출하는 중요한 과정이 될 것입니다. 청년들이 정치에 더 많이 참여하게 되면, 정당의 연령대와 성별, 계층 등의 다양성이 높아져 더욱 포괄적인 정책을 개발할 수 있게 됩니다. 지구당 체제로의 전환과 청년 정치인 양성을 위한 당원 교육과 연수 프로그램 도입은 국민의힘의 여러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는 정당의 조직 강화와 투명성 제고, 정치 신인의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팬덤 정치의 완화, 그리고 청년들의 정치 참여 확대 등을 통해 국민의힘이 더욱 포괄적이고 혁신적인 정당으로 거듭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기적으로는 정당의 조직력과 경쟁력을 높이는데, 장기적으로는 대한민국의 정치 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리고 정치인들이 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해서는 생활정치 유튜브를 효과적으로 제작하여 지역주민들에게 홍보함으로써 선거에 당선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겠지요. 아무리 지역주민과 소통하고 지역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앞장서며 투명한 활동 보고를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했다 하더라도 지역사회에 효과적으로 알리지 못하면 정치인으로서의 발전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중도표의 80%가 유튜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인이 1인 미디어인 유튜브를 활용하지 않는다면 정치를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말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활용하여 1만 명 이상의 구독자를 확보하고 있으면 선거에서는 50%를 먹고 들어간다는 것이 시대적 현실입니다. 지역사회에서 생활정치 유튜브 제작을 원하시는 정치인이나 후보자님들이 있다면 010-242-7909 카톡으로 연락을 주시면 생활정치 유튜브 제작 지원센터에서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